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가 강제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심 선수가 밝힌 2014년은 심 선수가 만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네 어제 sbs에서 단독으로 먼저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가 폭행 혐의로 코치였던 조재범 씨를 이미 고소를 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2014년 여름부터 조 전 코치가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2014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네 그때 심 선수 나이가 만 17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일 때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장이 맞다면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인데요. 이때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국제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거나 대회가 끝난 뒤에 범행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저도 제 동생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이게 운동 선수들의 특징이 이제 전지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나 어떤 지방의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그곳에 갈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 종목의 코치들이 거의 보호자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정말 무력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서는 거의 굴림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심석희 선수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인데 주변에 도움 요청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불안감에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폭행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성폭력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심석희 선수가 뭔가 결심을 다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심 선수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심 선수가 마음을 바꾼 건 의외로 팬 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좀 말을 많이 아꼈었죠. 올림픽이든 아니면 그 후 선수 생활 열심히 하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 큰 힘이 됐다면서 팬이 고백하는 편지를 변했다고 하는데요.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준 부분. 맞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누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밝히기로 결심을 냈다. 이렇게 변호인이 대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스포츠계에서도 만들어지게 희망한다. 이렇게 심 선수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조재범 씨 측도 입장을 내놨죠?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재범 코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받고 폭행 혐의 때문에 그러죠. 구치소에서 지금 수감 중인데. 이게 법정 구속이 됐었죠. 네. 변호인을 통해서 성폭행 혐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로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호인은 휴대폰,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노하는 문자메시지인데. 일단 4872 끝번호 쓰시는 분은 같은 글자를 3번 적어주셨네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김용옥 님은 우리 심석희 선수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4692 끝번호 쓰시는 분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재범 같은 코치는 설 차리를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심석희 선수, 우리 최민정 선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쇼트트랙에 거의 대들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 주고 기쁨 줬던 선수인데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무엇보다 미성년자 때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게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지난해 또 컬링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컬링 국가대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 이번 기회에 다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